안녕하세요. 쥐타짠이 교수입니다. 오후 8시 4분입니다. 일요일입니다. 여러분들, 대한전선 전자 엄청난 거래량을 보이면서 이 부분부터 주가가 급등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부분을 좀 보게 되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동안 이때까지만 해도 거래가 완전 진부했죠. 그런데 이 부분부터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면서 거래량을 실었다는 부분은 시장의 관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지금 과거에도 관심을 충분히 받았던 그때는 없었는가? 이 부분을 오늘 살펴볼 텐데 이때였죠. 이때 보시게 되면 거래량이 지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 조금은 더 많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구리가격이죠. 구리가격에 천정부지로 올라가면서 사실 구리에 대한 부분이 신경을 별로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구리 광산을 채굴하려고 하니까 갑작스럽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수요는 많아지게 되는데 공급이 딸리게 되면 주가, 즉 가격은 오른다는 법칙이 지금 전성주들의 고공행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대한전선은 지금 합리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가? 이 부분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과연 어디가 정점일 것인가? 라는 부분과 그리고 구리가격과 밀접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구리가격의 어떤 변동성이 시장에 즉각적으로 이 당사에 대한 종목에 대한 주가에도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요소라는 거죠. 그걸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대한전선이 지금 전선주로 편입이 되면서 사실 이 대한전선 외에도 전선관연련주들이 지금 고공행진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속주라는 표현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 뜻은 뭐냐면 어떠한 업종이든 어떠한 산업이든 어떤 이 산업이 강력한 사이클로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 확산의 절차가 분명히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겁니다. 그렇죠? 자, 기사화된 내용 한번 슬쩍 보면서 앞으로의 최종 전략 그리고 조금은 여러분들의 모를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때 당시에도 유상, 증자를 단행했던 적이 있었다는 거고 지금도 역시나 유상, 증자를 단행한 이후의 주가의 급등 흐름은 이때와 무관치 않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시게 되면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주시타자 안교수는 많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좋은 점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수급입니다. 수급의 흐름을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지금 수급은 어떻습니까? 자, 기관들이 정말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거래가 들어오고 있죠. 꾸준히 순매수 이뤄가고 있고 기관들의 흐름도 거의 순매수 행렬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특수한 몇 명이 모여서 운용하는 펀드라고 보시면 되고 기타 법인은 우리가 표현을 할 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뭐, 비상장 기업이라고 치고 어떤 어떤 기업, 여기서 자금을 운용한다고 한다면 기타 법인으로 찍히는 거예요. 금융 투자는 뭡니까? 증권사입니다. 증권사. 증권사는 어떻습니까? 단기 자금을 운영하는, 고유 자금을 운영하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들짝날짝 왔다갔다 합니다. 프로그램은 뭡니까? 이게 한 3조원 넘어가는 종목의 코스피의 한 중형주 정도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기계적으로 들어오고 기계적으로 나가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이어나고 있다. 한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용장고율을 우리가 슬쩍 한번 볼 텐데 신용장고란 건 뭐죠? 누군가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신용장고율은 어떻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라고 하면 이때까지만 해도 한 1% 정도 유지했던 이 신용장고율은 현재 보게 되면 3% 가까이 증가되고 있다는 거예요. 적은 수치인가요? 그래서? 라고 한다면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10%가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지금 3조원 가까이 있는 종목이 3% 즉 한 천억 정도의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죠. 조금은 과열 신호를 보일 수 있는 지표가 형성되고 있다. 이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동종에 대한 부분에 따라 했을 때 기사화되어 있는 내용 한번 슬쩍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인터넷에 대한전선이라고 한번 검색하게 되면 어떤 부분이 뜨는지 한번 확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시죠. 목표 주가, 유상증자, 실적, 주가 전망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이 부분에서 데이터 센터라는 이야기를 한번 써볼게요. AI를 쳐봅시다. AI.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보게 되면 전 세계 전력만 부족으로 대한전선에서 수주 훈풍을 이어가고 있다. AI의 12년 최대 분기 실적을 발표했고 AI 친환경 붐 제대로 탔다. 이런 이야기들 꾸준히 나오면서 전선 관련 줄에 대한 부분, 구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봐야 될 것 같아요. 구리 가격 한번 쳐봅시다. 자, 구리 가격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제 구리 가격의 흐름이 지금 구리 선물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건데 자, 이 부분 보게 되면 자, 이게 바로 구리 가격의 시세라는 거예요. 자, 언제부터 오르든지 이렇게 보게 되면 12월 달에도 꿈틀꿈틀하지 않았던 게 3월 달에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등 나오면서 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죠. 자, 변동성이 상당 부분 이 대한전선의 주가와 상당 부분 밀접히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를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 3월이란 거와 6월을 봅시다. 조금은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죠. 잘 보세요. 이때는 3월 달에는 구리 가격이 어떻게 되죠?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상증자를 단행했던 2023년, 2022년 3월 때부터 주가는 급등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구리 가격을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때와 이때의 다른 점은 하나죠. 지금은 맞아요. 산업을 추종을 하면서 AI 데이터 센터 이 부분에서 전선 관련주들은 반드시 필러가 실수적으로 수요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슈와 이 전선 관련주들은 구리 가격이 오를 때마다 이 가격을 소비자에게 더 전가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떡볶이집을 한다고 할게요. 밀가루 가격이 증가되기 시작하면 밀가루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결국은 이 밀가루 가격의 상승 부분에 곱하기 2나 3을 소비자의 떡볶이 값으로 연결시키죠. 이게 바로 전선 관련주들이 호환기를 이룰 수 있다는 이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왜 구리 가격이 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었을까요? 맞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과거로 한번 다시 돌아가볼게요. 이때 2022년도죠. 이때 당시에 올랐던 이 부분은 역시나 후반산업은 유상증자를 2021년도에 2021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2022년도에 유상증자를 단행했었는데 항상 청약 전에는 청약률이 나오기 전까지 주가의 급락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단기 반등추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게 한 다음에 한진칼의 지분 인수 활동을 통해서 주가 상한가 기록하고 그리고 들짝날짝하면서 결국은 이런 하향 추세를 맞이하게 되죠. 결국은 뭐냐면 지금은 조금은 다릅니다만 지금도 역시나 후반산업이 정확히 이 부분에서 청약을 끝낸 다음날부터 이렇게 주가의 급등을 나오고 조정을 나오고 다시 이런 급등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들의 수를 동원했다는 거고 지금은 AI 데이터센터에서 전선 관련주들의 호환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전체 산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논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전선 관련주를 다름이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요? 대한전선에 대한 부분이 네 맞아요. 어디까지 오를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구리에 대한 가격이 장중에 선물시장 구리도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이라고 하는 게 구리 가격 구리라고 하거든요. 현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먼저 이 가격을 24시간 돌아가면서 쫙 날짝 먼저 움직이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선물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쉽게 말하면 예약을 한다? 이 뜻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미 판매권은 끝났으나 야구장 경기 가는데 그 야구장 경기에 대한 관람권을 외부 시장에서 안표상을 통해서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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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하는 활동들을 한다. 이게 좀 표현이 적절한 것 같네요. 그게 장중에 이어지면서 이 동사에 대한 주가도 분명 위와 아래에 대한 변동성을 분명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알아낼 수 있는 지표가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반영을 할 수 있어야겠죠. 이거 오늘 드릴게요. 첨부해 놓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셨나요? 좋은 영상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댓글로는 이렇게 해보시죠. 유연? 우리는 지금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때입니다. 유연이라고 해서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이때와 2022년도의 유상증자와 지금의 유상증자는 달리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주목해 볼 사실은 뭡니까? 빠지게 되면 아파요. 빠지게 되면 어떻게? 맞아요. 못 팔아요. 그러면 한동안 오랫동안 아직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 액면병합이라는 것도 유상증자라는 거는 주식수를 늘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그런데 액면병합은 주식수를 줄이는 활동을 말하고요. 주주가치를 제거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했었죠. 역시나 다시 주식을 누리죠. 이게 일상적인 기업은 이런 활동을 보통하지 않습니다. 보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들은 분명히 증자 참여자에게는 단기간의 수익을 주었었다라는 거고 지금도 역시나 호반산업은 수익을 막대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7,600원 정도에 진행했던 부분이니 그러면 끌고 갑시다. 끌고 가는데 순간적으로 구리 가격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아닌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순간적인 국제적인 시세가 나오고 만일에 환율이란 부분과 국제적인 대외적인 부분에서 이 구리 생산이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 선물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을 크게 주면서 하방으로 때려버리는 그림이 나온다고 한다면 사실 이건 외국인들 투자자거나 기관들 투자하는 순간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빨리 매도하면서 하방의 추세를 연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러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항상 산업이라는 게 영원할 것 같았지만 이런 리튬가격의 고공행진 10억짜리의 광산 채굴권을 걸었더니 천억에 팔리는 이런 부분에서도 이런 급락사태가 나오고 업종이 무너지게 되면 이런 부분이 나오죠.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충분히 즐겨내가는 과정을 영위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매술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라이브를 통해서 말씀드렸고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만 중요한 건 매도의 시기는 다가오고 있다는 거고요. 조금은 러프하게 여러분들 만일에 이 확산 과정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결국은 위아래 변동성만 왔다 갔다 하는 이 구간 내에서 하나의 종목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확산 절차의 수의줄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해야겠죠. 그렇죠? 제가 이 영상 이따 보여드릴 텐데 KBI 메탈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부분 월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도와드렸거든요. 근데 이게 83% 올랐습니다. 이 부분 살짝 보도록 할까요? 잠깐만 보도록 하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급등 나올 수 있는 종목도 오늘 읽어드릴 거니까 영상 끊지 마시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때 여러분들 조금은 이 호반산업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좀 하긴 했습니다. 저는 오른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항상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위로 간다 천정부지 가겠습니다. 빠지면 손 나와버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근거 없는 쓰달데기 없는 유튜버들이 저는 여러분들의 어떤 눈광이를 가려버리는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이때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싹 보도록 할게요. MS 시점에 대한 부분도 다가오고 있어요. 한번 때리고 낙폭 왔을 땐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데이터센터 관련 주도로에 지금 대원전선부터 시작해서 전부 급등 나오는데 그죠? 니켈값 고공행진 구리값 고공행진 그러면 정말 이렇게 또 급등 나오는 종목은 없을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자, 이거 뭐 영상에서 풀어버리게 되면 상당 부분 조금 논랄의 소지도 있을 것 같고 다만 구독자 여러분들 본인은 너무 급하게 사지 마세요. 타점에 대한 부분도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도와드릴 텐데 자, 이게 이 종목 지금 보게 되면 KBI 메탈인데 자, 다시 볼게요. 어떻습니까? 차트 모양 보이십니까? 다시 한 번 더 요 부분 보시고요. 요 부분 보세요. 아이팩 이게 설정을 어떻게 해야 했다 좀 잔리 보이더라고요. 요 정도 되겠네요. 자, 요 부분 보세요. 요 부분이죠. 자, 요 부분 이제 2024년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돌아가서 맞죠? 그죠? 자, 이 종목 나중에 제가 오픈합니다. 영상에서도 이 종목이 최소한 못해도 대원전선만큼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 부분 이쪽으로 자, 이때 여러분들 도와드리면서 결국은 이제 대안전선은 끌고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나올 테지만 대원전선급으로 갈 수 있는 종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KBI 메탈이란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었죠.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오늘 이제 대안전선이라는 부분은 구리 가격에 대한 부분이 나왔을 때 순간적인 지표를 보면서 여러분 활동할 수 있는 지표 하나 보내드릴 텐데 KBI 메탈처럼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예, 분명히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AI 데이터 센터의 수혜는 전선 관련주가 아직까지 유효하니까요. 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입니다. 자, 이제 운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릴 텐데 지금 이 부분도 말씀드렸던 대로 KBI 메탈처럼 요만큼만 올라와 있어요. 분명 이건 추가적으로 안 오른 전선 관련주의 수혜입니다. 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 종목도 8, 90%까지는 순간적으로 며칠 만에 급등을 할 겁니다. 차트 모양은 똑같죠? 자, 국내 최고 증권사 집중무자 투자 매집주입니다. 5개의 증권사가 집중 매집 투자했다는 것은 항상 이와 큰 걸 갖겠죠. 자, 아직 오르지 않았어요. 신호 부분 자, 다 발생됐고요. 자, 운명을 삭제해서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편하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10 4822 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대한 대한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부 다 보내드리고 갈게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문자를 주시고 여러분들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이 정말 잘되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제가 월간에 한 1회 정도 구독자 여러분들과의 대강당에서 만남을 이어가고 있죠. 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이제 잘되시길 희망하고 그리고 대한전선에 대해 진심인 분들 그리고 호반산업은 분명 어떤 향후였던 시나리오대로 주가의 낙폭 이후에 이런 항진칼 지분환속 활동을 통해서 주가를 다시 한 번 더 레벨업 시키긴 할 겁니다. 다만 이런 이제 주가의 하향 구조가 나왔을 때는 피해갈 수 있는 부분도 발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3월 14일에 제가 문자를 한 번 통해서 여러분 보내드렸었고요. 자, 시초가 기업은 좋지 못하지만 사실 좋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이 대주주 호반사람보다 살짝 질은 안 좋거든요. 기업은 좋지만 대주주가 좋지 않다. 자, AI센터 수혜 확산으로 인해서 전선 관련지로 수납매 매도타점은 향후 라이브 문자를 통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해서 8시 50분 정도에 보내드렸고요. 매도 문자는 이때 보내드리지 않았고 오히려 4월 16일 날 4월 16일 날 주가의 조정을 조금 받아가는 이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더 접근해야 됩니다. 라고 해서 여러분들께 자, 다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을 통해서 보내드렸었습니다. 아직 매도 문자 통해서 보내드리지 않았어요. 매도가 발생되게 되면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 이거는 아셔야 돼요. 구리 가격을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지표 자, 이 부분인데요. G. 한 교수 경제 지표 및 종목 실시간 반영 검색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중기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꾸준히 이어지는 부분이 되게 되면 최저점에서 주식을 찾아낼 수는 없지만 결국은 검색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 부분은 미래부터 말씀드리는데 무료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구리 가격에 대한 변동성 이 부분도 보내드릴게요. 이 부분은 국제적인 이 구리 현물 선물 그죠? 이게 이제 시카고에서 거래되는 시세인데 순간적으로 이제 어떤 특수한 수급들이 급락 구리 선물에 대한 급락이 보이게 되면 이 부분에서 바로 신호가 뜰 겁니다. 근데 하루 만에 이제 빠졌던 부분에 항상 급락을 처음 주게 되면 반등이라는 게 생기길 마련이에요. 근데 이게 첫날이 아닌 첫날 훼손분을 반 정도 이상 돌려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이 이탈됐다라고 한다면 그건 본격적인 주가의 조정을 알리는 신호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덜 먹더라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부분까지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검색기 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이거 구리 선물 가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이 실시간으로 연속적으로 이어지거나 큰 매도가 나왔을 때는 바로 검색이 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심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아시게 되면 결국은 국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국제적인 구리 가격의 선물 시세를 보면서 대안전선을 안전하게끔 거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정말 잘되면 좋겠다는 뜻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4822-8706으로 검색기라고 해서 보내주시고요. 많은 분들이 보내주고 계시니까요. 전화번호 제가 어디에 쓰겠습니까?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잘되길 희망합니다. 결국은 뭐냐면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액 분명히 말씀드렸던 대로 KBI 메탈이라는 종목처럼 추가적으로 산업의 사이클대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수액지도 여러분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에서 이벤트를 한번 걸어보려고 하는데 자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종목을 보는 투자가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AI 센터 관련주도 많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전력기기를 담당하는 변압기 관련주 전선 관련주 저전력 반도체 저용량 반도체 반도체주 AI 산업의 발전을 통해서 주가의 고봉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산업의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투자하게 되면 안정적으로 멀리 가는 투자를 할 수 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주식시장에 한 명의 나고자가 없는 그런 시장을 만들고 싶다라는 건데 연구소 우리 채널 이제 처음 만들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 잘 되시길 희망하고 더 잘 되고 더 목표 주가대로 여러분들 끌고 가실 수 있게끔 자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시작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추첨을 통해서 웬만하면 제가 반영을 하겠지만요. 너무 많은 분들이 보내게 되면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자 제 개인폰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대한 10억 이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10억을 만드는 거는 종목으로 승부내는 게 아닙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대로 뭡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뭐 에코에너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결국은 뭐냐 하면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의주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재룡전기도 역시나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역시나 그렇고요. 자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던 라이브 채널도 운영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라이브 채널 링크 주소도 보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시장에 판을 안는 전략은 여러분들 큰 수익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줄 겁니다. 자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타점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검색기 통해서 여러분들 이 대한전선의 매도 타점도 충분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과거에 유상증자였던 시나리오대로 정확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조금은 놀랍기도 하지만 이때와 이때의 산업은 상황은 조금은 다르다. 다만 주가에 대한 훼손 부분이 나오는 거는 어떤 구리 가격이나 AI 데이터 센터에 새로운 어떤 전선 관련주 이후의 모멘텀이 등장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의 주가 회사는 분명히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한정적으로 움직이는 게 바로 시장의 원리고 돈도 한정적으로 있는 게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시장참여제도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업종을 한 대 때리고 어떤 업종으로 넘어가는 절차는 분명히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라이브 촛내에서는 여러분들께 다 도와드릴 거니까요.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링크 링크 여러분들께 승인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이렇게 보내주실래요?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라이브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각각 승인 처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공유하지 마세요. 이 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 라이브 채널 운영하는 방이니까 주식자라면 원이 없겠다라고 해서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 입니다. 이쪽으로 라이브라고 해서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채널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릴 거고요. 대한전선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많은 종목들을 다룹니다. 꼭 이것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산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고요. 여기 계신 분들은 본인이 수익난 걸 자랑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한테 보내주시게 되면 양방향 소통은 안 되는 거 아시죠? 라이브는 가능하지만 요범 여러분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서로 자극받는 것도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많은 연락 기다려볼 거고요. 조금은 깊이 있는 여기는 리딩방이 아닌 산업의 사이클을 다루는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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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